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형님! 우와! 이길 수가 없는데? 이길 수가 없는데? 아! 아! 시고투 됐어요! 도요허빈이 시고투 됐을까? 와! 기도이나 카이사 됐으네! 야! 이거 어떻게 막았니? 시즌 2에서 피하기 쉬운데? 아! 카즈미랑 여캐들은 피하기 쉬워요! 어어! 이타카 있으노! 아! 형님! 나도 좀 때리면 안될까? 나이스! 와! 다리 개 길어! 맞네! 어어! 뭐야! 어! 놀래라! 이타기 하니까 진짜 스마티던데! 지금 TWT 하는 것 같아요! 와! 대회장에서 만난 것 같아! 얘랑! 아! 안왔네! 다행히! 가! 아! 아! 펭 한 번 쳤다고 이러잖아! 저기요! 나이스 와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 못생겨 가지고 제가 이거 어떻게 막았음 야 보고 막는 거 오바 아니에요 그냥 와 와 야 뱅 치다 받았다 아 마지막 개다 아 진짜 가슴이 개 악마 같은 캐릭 아 bod지 갤링툰이 quien이 몽생이다니 개 악들이 ㅋㅋ 嫌い会社ですよ よろしくお願い致します 怒りと申します ようこそ わんわん, 투 電話が 어려워 질이네 아 무서워 어? 길 왔나? 이게 안 맞냐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나이스 이거 아니야 어 준상님 어서오세요 아 막내 빨려 들어갔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뭐 신경쓰일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일부러 느리게 썼는데 일어나라고 아우 알차게 많네 콤보 아니 또 하고 있는데 전철권을 폈단 오오오 무슨 캐릭 하실겁니까 아 실수 아 형님 네 만났는데 졌어요 연습 못끊었습니다 안다있네 아예 나이스 아 피지컬 진짜 좋다 와 내가 철권을 하고 있는건지 동체시력 싸움을 하고 있는건지 모르겠다 마사카토 오모타가 와 대박사건맨 빠밤 빵 아 대박이다 한번은 맞을 줄 알았는데 어 잠깐만 이거 잘못와리를을 죽겠는걸 이거 잘못와른거 하수가 뭐 너무 많았어요 아까 나이스 나이스 허쳤지? 나이스 야이씨 역가드가 안됐네 제발 제발 오우 위험했어요 기원 아 다 안쓰네 야 왜 안았니? 앉을 말 안했니? 아 미루스틴 야 뒤잡 아 아 하 진짜 잘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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